플라스마 파워를 조정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귀사를 위해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우리는 귀사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우리 혁신적인 부분을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응용연구 및 산업화에서 우리의 25년 경험은 유도 플라스마의 능력과 하루 24시간, 추후 7일 동안 고품질 분말의 고수율 생산을 위한 연속 생산성이 결합되어 고도로 자동화된 산업 공정을 완전히 마스터하였습니다. 태양 표명과 맞먹는 화력을 마스터하였고 고도로 정화되고 제어된 환경들은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의 힘과 집념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니즈를 위해 이상적인 분말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당사의 설비는 최첨단입니다. 우리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 소재 분말을 대량으로 제조합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나노 분말은 조절된 입자 크기와 특정 성분을 갖습니다. 당사의 마이크로 분말은 고순도이며 구형이므로 고밀도와 유속을 보장하여 아주 까다로운 공정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극히 정확한 제어 툴 덕분에 우리는 모든 분말이 회사의 오늘과 내일 회사의 요구에 적합한 수준의 성능과 혁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테크나는 회사의 니즈에 맞는 분말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턴키 플라즈마 시스템을 제조합니다. 당사의 모든 장비는 우리 공장에서 설계되고 제작됩니다. 우리는 각 제작 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연구 개발과 산업 생산에서 회사의 특정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플라즈마 시스템은 15kW에서 수백 kW까지의 범위에서 생산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최고의 정밀도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형화, 정화, 모든 첨단 소재의 나노스케일 합성 또는 증착 당사의 모든 분말과 시스템은 매우 엄격한 규제로 생산되어 타이트한 마감을 내에 인도됩니다. 당사의 유연하고 다양한 생산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대륙에서든 파일럿급부터 산업급까지 귀사의 특정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약에는 매우 엄격한 기밀 준수 조항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당사의 조언, 개술 및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제품은 전세계에 인도되고 설치됩니다. 우리는 턴키 솔루션으로 프로젝트, 개발, 커미셔닝 및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현지의 고객과 파트너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AS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마스터함으로써 당사는 한계를 모르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귀사를 위해 그리고 함께 혁신 진화합니다. 테크나는 플라즈마를 제어하여 이상적인 분말을 제공합니다.